자, 지수의 확장인데요. 지수의 확장은 앞전에 내가 설명 다 했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다 한 가지 문득 그려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지수가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 배웠죠. 자, 0이라는 거는 밑 자체가 뭐가 돼서 상관없이 무조건 뭐다? 1이다. 이거는 아마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수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하고 숫자에 대한 거듭제곱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거꾸로 하는 친구도 있어요. 거듭제곱하고 역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본인들 그때그때마다 개성대로 행동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맞나? 네, 맞죠. 자, 볼게요. 0제곱은 1. 자, 얘는 4제곱하고 역수해도 상관없고요. 역수를 해서 4제곱해도 돼. 근데 그게 그거야. 역수하면 2고요. 2라는 숫자를 4제곱하면 16이라는 수준이에요. 역수를 하면 3분의 1이고. 제곱하면 2분의 1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거듭제곱 표현할 방법도 없죠. 그냥 1라는 수준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역수를 하고 제곱을 할 거야. 역수하게 되면은 10. 역수하게 되면 4제곱하면 16. 그래서 더하면 17.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거듭제곱 표현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주고요. 아마 두 개의 항에 곱, 곱, 나누기, 나누기. 그럼 이거는 그냥 독립적으로 해주시는 부분. 자, 그러면 이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간다, 얘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얘는 이쁘게 하려면 여기 부분 이렇게 두 개 곱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2분의 3에다가 곱하기이기 때문에 2분의 3을 한 번만 더 더해주는 방식. 맞죠? 그러면 얘는 2의 3제곱. 그래서 정답은 8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 25 뭐야? 무조건 거듭제곱 만들어주라고. 5의 제곱이잖아, 맞지? 제곱은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괜찮죠? 그 밑이 똑같은 상황에서 곱하기 한다. 5가 이 개수. 5가 이 개수. 그러면 5가 토탈 몇 개 개수가 있을까? 2개 더한 만큼으로 있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2개 더하면 3분의 3. 그래서 1제곱. 정답은 5가 된다 하는 거죠. 개수 개념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헷갈리면. 자, 얘도 이제 3의 거듭제곱 만드세요. 2분의 1제곱 나누기. 3의 2개 곱하면 약분까지 처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알죠? 그러면 3의 이거 빼기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겁니다. 2분의 2이라서 알겠죠? 그럼 역수하니까 3분의 1이 정답이다. 지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이죠? 와우. 자, 얘는요. 2의 5제곱이에요. 얘는요. 2의 제곱이에요. 이거 약분 때 안 돼. 대거 눈을 내주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필요없어. 아무튼. 자, 2의 2분의 5제곱 나누기. 2의 2분의 1제곱. 됐죠? 그러면 2분의 5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4. 그러니까 약분하면 2가 되겠죠? 2의 제곱. 4가 된다는 거죠. 자, 5번도 볼게요. 5번은 이쁘게 만들게요. 자, 내가 왜 이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헷갈려, 이거, 이거, 이거. 분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는. 맞잖아. 너네 분수 좋아해? 난 분수 싫어해, 다 싫어하잖아. 그래서, 이 4분의 1을 분수 말고 이쁘게 만들 거야. 자, 2의 역수의 적, 마이너스가 있었겠네. 맞죠? 4적 제곱이 있었겠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거기다가 4분의 3도 곱하고, 마이너스 3분의 8도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이해 났어요? 그럼 좀 바꿔서 좀 편하잖아. 마, 마, 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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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2의 몇 제곱? 4제곱. 16,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도 똑같은 방식 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얘는 마이너스 1제곱만 있었네요. 자, 다음에 곱해지는 거 곱해주시고, 곱해주시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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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2제곱, 12제곱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냥 이렇게 해줘요. 알죠?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앞에서 했던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띠리리리리띠. 자, 텀분. 6분의 5. 자, 이렇게 정답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6이 앞으로 나가니까 6루트 A의 5제곱 해도 상관은 없다. 알겠죠? 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싹과 똑같아요. 다 바꿔요. 하겠습니다.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12. 됐습니다. 됐죠? 자, 이거 두 개는 루트 36이니까 6이 되겠네요. 곱하니까 12가 되겠죠? 2의 12제곱입니다.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도 마찬가지야. 그냥 5 똑같고 나누기, 빼기 하시면 되겠죠? 5의 2루트 5 끝. 뭐 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3번. 3번도 보시면 이거 두 개 분배를 해서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2 플러스 루트 2였는데요. 곱하기니까 뒤쪽에 있는 이거를 더하기를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써 꺼져, 꺼져. 3의 4제곱, 9, 9, 81이 정답.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죠? 다음. 자, 밑이 5끼리, 3끼리 해서 어쨌든 곱할 겁니다. 5끼리 하게 되면 5 하시고 두 개 더하면 1제곱. 그냥 5예요. 곱하기 3의 2개 되면 제곱. 5, 9, 45. 알겠죠? 자, 이번엔 똑같습니다. 계속 계산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했어요, 지수. 자, 4, 24, 18. 아우, 정말 하고 싶지 않죠? 싹 다 바꿔. 알겠죠? 자, 어떤 느낌이냐면 4는 완벽하게 2의 거듭제곱. 근데 24는 아니야. 그럼 24는 소인수분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무슨 소리냐면 다. 제곱이니까 3분의 4제곱. 나누기. 자, 24는 3, 8의 24. 2의 3제곱. 3. 그래서 이렇게 써주세요. 알겠죠? 약간 AD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 느낌이야, 지금. 그리고 18도. 29, 18이니까 9는 3의 제곱이죠. 이렇게 해주고. 알겠죠? 자, 위치 2라는 종류와 3이라는 종류를 따로 본다. 알겠죠?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맨 앞에 2라는 거 있었기 때문에 2라는 건 편안하게 지수의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나누기죠? 빼기 하시고. 여기 2는요. 3이 아니라 이거랑 곱한 걸로 나온다. 알겠죠?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곱한 걸로 생각을 한다. 3분의 1이다. 괜찮죠? 자, 3도 적어볼 거야. 하는 김에. 조심해야지. 여기 3 있어요? NO. 없죠? 그 다음 뭐야? 나누기지. 맞지? 내가 아까 말했던 게 이거야. 이 새끼가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알겠죠? 응.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로 쓰다 또.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3으로. 이렇게 한다. 알겠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 진짜 조심해야 돼.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플러스 쓰는데 진짜 수두룩해. 많이 봤어. 이거 더하면 3분의 6이니까 2가 되겠고 빼니까 1. 그래서 일단 2는 확보됐고요. 3분의 3이니까 1. 그러면 3은 확보가 됐으니까. 정답은 2라고 지면 된다. 알겠죠?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2번 볼게요. 2번도 바꿀 거야. 근데 자세히 보면 이런 거 있어. 그지 같은 거. 봐봐. 얘는 5의 3제곱 3의 3제곱이라고 해서 이거를 5분의 3의 3제곱이라고 한 번에 말할 수 있거든? 맞지? 근데 이 새끼 그지 같단 말이야. 얘만 3의 3제곱. 얘는 그냥 뭣도 아니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분리하세요. 분리하세요. 자, 어떻게 하냐. 얘는 5분의 3의 마이너스 3분의 1로 2개 곱할 수 있구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됐습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좀 걸리지 못 걸리지 않냐? 안 걸리지 못 걸리지? 난 걸리지 못 걸리지. 그래서 역수만 할게요. 내가 왜 역수만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이게 10의 3제곱이야. 알겠어? 10의 3제곱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라고. 이것도 알아야겠지, 그러면? 이해갑시죠? 그러면 얘는 3의 제곱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3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원래는 만약에 이런 것도 맞춰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 이거 분리 따로따로 다 해줘야 되겠죠. 다 분리해줘야 되겠죠. 뜯어가지고. 네. 저거요. 2분의 1제곱이잖아요. 네. 저 5분의 3제곱이라고 해서 3제곱이라고 해요. 뭐가요? 125, 127, 6분의 3의 3제곱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거랑 빨리 해서. 헉! 자 얘는 5분의 3에 한 번의 3제곱이죠. 그런데 이걸 안 했네요. 미쳤나봐요. 이걸 왜 안 했을까? 이거죠? 야, 카르보드 카르보드 카르보드. 야, 그러면 할 필요 없겠다. 왜? 2분의 1로 맞출 수가 있는데? 맞죠?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 분리하지 마세요. 자,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역수만 신경 쓸게요. 이게 낫겠다, 차라리. 맞춰놓고 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2분의 1을 맞춰주게 되면 알맹이끼리의 계산을 할 수가 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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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아, 25에 218이구나.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눈 보여주시고 3번 볼게요. 3번은 여기 5도 있고 2도 있고 여기 2도 있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건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분배를 좀 해줄게요. 그러면 5의 제곱 나누기 2의 루트 12제곱.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2루트 3 정도. 됐죠? 자, 할 거 맞네요. 여기 앞쪽에 2가 없거든요. 5는 건들지 마. 5는 그냥 있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2라는 부분 할 건데 앞쪽에 2가 없잖아. 그리고 바로 나누기잖아. 이 2는 이거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알겠죠? 알겠죠? 루트 12에다가 플러스 2루트 3. 알겠지? 근데 이거 루트 12 있잖아요. 이거는 2루트 3이에요. 0제곱 아닌가? 0제곱이면 1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난데요. 정답은 25라고 훨씬. 다음 볼게요. 2번하고 1번 봐봐라. 2번은 어디서 많이 봤지? 앞에서 했다고. 그렇다고 1번을 못하겠어? 똑같아. a가 2로 바뀐 거야. 숫자야 하나.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볼까요? 2에 거주지 싹 다 바꿔게요. 아 얘는 근데 아니다. 자세히 봐봐. 얘는 루트가 다 여기 끝까지 왔지? 맞지? 근데 얘는 아니야. 중간중간 다 놓고 있어. 그 말은 얘, 얘, 얘를 따로 곱해서 따로 하라는 얘기야. 얘랑 달라 문제가. 잘 봐야 돼. 이게 안쪽까지 이렇게 있으면 안에 다 넣는 거거든? 근데 쟤는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하면서 정리해라. 라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좀 색깔로 표시할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일단 2 곱하기. 2의 제곱이라서 3분의 2 제곱. 됐습니까? 자, 곱하기. 자, 2의 3제곱이니까 4분의 3제곱. 이렇게 먼저 빨간색깔 계산을 먼저 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빨간색깔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4분의 3을 따로 해주신다면 12로 싹 다 통분하게 되면 12 플러스 8 플러스 9. 오, 값도 드럽네요. 그냥 몇 시간. 29. 크. 거기다가 큰 루트짜리 2분의 1을 또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2에 29. 됐죠? 그리고 K값 뭐야? 24분의 29.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할게. 이거 다르게 바꿀 수도 있다? 알려줄게요. 잘 봐. 잘 봐. 근데 이거 값은 수지? 값은 수면 밖에 뽑을 수 있어. 뽑을 수 있어. 뽑을 수 있어. 잘 봐. 야, 24 갖고 있는 놈 나가주세요. 29제곱은 24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입니다. 이거 나갈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4루트 2의 5제곱 이렇게 적어두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돼, 알겠지? 그렇게 문제에서 원할 수도 있어. 원할 수도 있다고. 루트를 표현했을 때 바깥으로 뽑아주는 걸 원할 수도 있어. 오지선도에 그렇게 정리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줘야 돼.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돼, 알겠지? 이런 거잖아. 너네 루트팔이 정답이야? 아니잖아. 나갈 수 있으면 내보냈잖아. 똑같아. 얘가 제곱이라서 야, 제곱이는 내보내. 이런 뜻이라고. 자, 2번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 연습해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하지 않았을까? 자, 갈게요. 다 끝까지 왔으니까. 자, 2, 2, 2 곱하면 8. 그냥 이렇게 써버린다고. 알겠지? 왜? 어차피 이거 늘 거야. a의 1제곱 2 곱하기 2니까 a의 4제곱이 들어갈 거고 얘 기존에 있었다, 참고로. 기존에 있었어. 자, 이거 a는 제곱이니까 얘가 들어갑니다. 7제곱. 그래서 8 루트 a의 7제곱이 되겠다. 괜찮죠? 얘는 되게 편하잖아. 8 루트 a. 괜찮죠? 응. 그러면 이거 지수가 짱이지. 8번의 7 더하기 8번의 2제곱. 끝났죠? k는 1이다. 자, 볼게요. 싹 다 표현합시다.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2, 2, 2. 오케이. 자, 4분의 3에다가 더하기니까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시고요. 얘는 빼기의 빼기니까 플러스가 돼서 4분의 3이 된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이거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6, 2분의 3. 그러면 2분에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2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다음 자, 2분의 1로 맞춰주자. 알겠죠? 왜냐하면 이거 얘만 되기 때문에 조금 이쁘지 않았나요? 216에 27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어, 2분의 1 똑같자. 그럼 역수만 취할까요? 27분의 216에 2분의 1제곱 바꿔주시고 6분의 27에 2분의 1제곱 해주시면 오케이. 2분의 1제곱끼리 맞춰주면 꺼져 꺼져 약분 될 거예요. 자, 6, 3, 18. 그러면 66에 36. 오케이. 36에 2분의 1제곱. 6의 제곱이라서 정답은 6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춰줄 수 있으면 해줘, 알겠죠? 응. 자, 마지막. 자, 요거 요거. 자, 근데 요게 또 난 그냥 또 에바죠, 살짝 또. 자, 마이너스의 홀수면 몰라. 홀수면 괜찮아. 홀수는 그대로 가. 홀수는 그대로 가세요. 어차피 음수를 홀수해봤자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 결과가. 근데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 결과는 양수야. 눈에는 마이너스로 보일지 원정. 절대적으로 얘는 2수 상태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가세요. 뭐만 하는지 알겠죠? 음. 자, 그러면 바로, 바로 이거 쓸 거야? 2제곱이죠. 자, 바로 갈게요. 이거 빼기야 근데. 아, 따로 하는 거구나. 조심해야겠네. 이것만 먼저 갈게요. 자, 여기서 이거 빼는 거예요. 여기가 사라지고 플러스 바뀌니까 3제곱. 빼기 3의 제곱. 그러면 27에다가 9을 빼니까 정답은 18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너희가 헷갈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 다 거듭제곱 만들어주세요. 자,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첫 번째는 3분의 2제곱. 나누기. 두 번째는 4분의 1제곱. 곱하기. 세 번째는 12분의 1제곱. 그러면 나누기, 곱하기가 있고, 빈츠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계산이 곧 K다. 그러면 K는 뭐냐? 3분의 2에다가 자, 빼기 4분의 1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12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2분의 1을 싹 다 통분하게 되면 4, 2, 8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1일 거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6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약분까지 진행한다면 정답은 2분의 1이다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있는 것들이 뭔가 넣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이거 먼저 계산을 해주고 가는 게 먼저 중요하다. 그럼 저거 먼저 계산을 할 건데 뭐 2의 거듭제곱으로 해도 되겠지만 그냥 4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4로 할게요. 나중에 2로 바꾸던지 편하게 하세요. 첫 번째는요. 4 곱하기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4는요. 4의 2분의 1제곱이고요. 곱하기 4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건 나누기가 되고요. 4의 4분의 1제곱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맞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의 거듭제곱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계산하세요. 자, 1 1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빼기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거 2가 되고요. 자, 2하고 2분의 1을 더한 다음에 4분의 1을 빼준다. 자, 그러면 전부 다 4로 통분하게 되면 8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9가 돼서 4분의 9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의 4분의 9가 된다. 자, 이제 2의 거듭제곱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겠으니까 약분하게 되면은 2분의 9제곱 그래서 2의 2분의 9제곱이 되는데 그거에다가 3같으니까 여기다 3분의 1을 곱해주세요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약분해준다면 K값은 몇이다?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거는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2의 6제곱을 A 3의 5제곱을 B 그러면 AB로 표현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2의 6제곱이 A고요 3의 5제곱이 B라고 한다면 2의 6제곱 혹은 3의 5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이 맞추시면 됩니다. 있죠? 왜냐하면 지수는 우리가 뭐 바꿔가지고 뭐 만드는 거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밑만 맞춰주자. 근데 6이라는 걸 잘 생각해보면 2하고 3이 곱해져 있는 거고요. 요 18도 소인수분에 하면 2하고 3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밑을 2하고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럼 먼저 표현하게 되면 자, 2 곱하기 3이라서 2도 11제곱이고 3도 11제곱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2의 6제곱이 A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2의 6제곱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만듭니다. 내가 필요한 게 6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그냥 써놔. 아무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11제곱을 만드는 방법은 6분의 11제곱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원상복귀는 시켜주셔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3의 11제곱도 마찬가지로 3의 5제곱을 일단 만들어 놓고요. 11제곱 되기 위해서는 5분의 11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적절하게 내가 이거 만들었고 이거 만들었으니까 각자 A하고 B를 넣게 되면요. 첫 번째는 A의 6분의 11제곱에 두 번째는 B의 5분의 11입니다. 라고 표현만 해주시면 전답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만들어주고 지수는 바꾸기 나름이라서 편하게 바꾸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18은요. 2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5제곱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2의 5제곱에 3의 10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의 6제곱은 여기 5제곱이라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자, 2의 6제곱 만들어주시고요. 뭐 6분의 5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얘는 3의 5제곱을 바로 만들면 그냥 2제곱 딱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A의 6분의 5제곱 B의 2제곱이 정답이 된다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곱셈 공식하고 관련이 좀 있는 문제인데 너네들이 이거를 좀 눈에 안 보일 거야. 워낙 복잡하니까. 지수가, 분수가 있는 거는 니네가 역사서로 살아오는 순간부터 이제 이 순간부터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복잡하겠죠. 자, 자세히 보시면은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자, 요 녀석을 3제곱하면 나온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거 나오죠, 앞에. 맞지?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얘를 3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식을 맞춰주려면 얘도 3제곱을 해야 돼서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야. 요 새끼는 얘를 3제곱한 거에서 나와. 곱셈 공식 변형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제곱은요. a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서 3제곱하면 나오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3제곱 공식으로 인수분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곱셈 공식 변형은 안 되지. 왜? 나누기를 했다는 얘기는 약분을 깔끔하게 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3제곱에 관련된 공식을 내가 말했죠.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 수도 있고요. 인수분해 스타일이 있는데 곱셈 공식 변형은 플러스 부분이 남기 때문에 나누기를 해봤자 약분을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야, 맞지? 항이 두 개라서 그럼 인수분해 스타일로 갈게요. 갑니다. 이거를 제곱한 거 쓰는 거 말씀드렸고 구호를 바꾸는 거 말씀드렸고 두 개를 곱하는 거 형태가 복잡하고 본 적이 없으니까 좀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는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걸 지금 뭐로 나누겠다? 지금 a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분의 1제곱으로 나누겠다라는 거라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정답은 요 놈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너네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굉장히 잘 되지만 혼자서 풀었을 때 힘들어하는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면요. 어떤 새끼를 인수분해 할지를 상상이 안 돼서 조금 힘들어합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얘를 인수분해 할지 얘를 인수분해 할지 어쨌든 3제곱 관계는 맞잖아. 얘를 3제곱 하면 얘가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새끼를 인수분해 하냐? 인수분해 하는 이유는요. 차수를 낮추는 이후에 인수분해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차수가 높은 새끼를 인수분해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차수가 1차 애들이고요. 얘는 차수가 3분의 1차이기 때문에 누굴 인수분해 해야지 옳을까요? 얘를 해줘야 되는 거 알겠지? 3제곱 관계님이 아니면서 차수가 높은 녀석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나온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누굴 인수분해 하는지를 몰라서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내가 그 부분을 좀 긁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딱 봤을 때 뭔가 합차 같은 느낌이 싹 들지 않냐? 자, 이거 합차죠? 그러면 4분의 1을 제곱한 거라서 2분의 1이 되겠고 마이너스 합차라서 합차라서 마이너스 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뒤쪽이랑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제 x의 1제곱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1제곱이 최종 정답이 된다는 거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배웠습니다. 세제곱 관련된 거 인수분해 해서 약분하는 스타일 두 번째는 합차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합차는 눈에 보이는데 이 세제곱은 너네가 어떤 새끼를 인수분해 하는지가 잘 안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지수가 큰 놈을 인수분해 하자. 알으시겠죠? 자, 볼게요. 마찬가지죠. 2의 세제곱이 a 3의 네제곱이 b 우리는 2와 3만 보시면 됩니다. 이 12을 2와 3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2의 제곱에다가 3을 한 번 곱한 거에 8제곱 정도로 그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2의 4분의 1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8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2와 3에다가 이제 저 3 세제곱짜리, 네제곱짜리 만들어 볼게요. 자,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만들어주고 원상복귀 시키는 스타일로 가시면 됩니다. 알시겠죠? 자, 그럼 얘는 3도 죽이면서 4도 남아야 돼. 분모에 맞지? 그럼 얘는 12분의 1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의 네제곱에서 이제 8제곱을 만들려면 제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a를 넣고요. 여기다 이제 b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a의 12분의 1제곱에 b의 제곱이 됩니다. 하시면 된다고요. 자, 17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우리는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요. a 같은 경우는 자, 6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설정해 주시고요. 이걸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7의 2분의 1제곱을 b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로 얘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요. 42의 9분의 1제곱입니다. 근데 42는요. 저 6과 7 7, 6의 42라서 얘는 6 곱하기 7이라서 9분의 1제곱을 하나씩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6의 3분의 1제곱과 7의 2분의 1제곱을 그냥 만들어 놓고 보세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자, 이제 9분의 1제곱 되려면 당연히 3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7의 2분의 1제곱이 필요하니까 적어놓고 이제 분모의 9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있는 분모를 죽이고 그 다음에 분모의 9가 남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편하죠. 그럼 이제 각자 a, b를 넣어주시면 a의 3분의 1제곱에다가 b의 9분의 2제곱입니다. 라고 표현만 해주시면 되면 정답이 되겠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자, 뭔가 3제곱짜리에 대한 곱셈공리 정의죠. 이거 제곱했고 이거 제곱을 했고 부호받던 거에 2개 곱했다. 그러면 끝났죠? 자, 이거 3제곱 이거 3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a가 되고요. 마이너스 b가 정답이 되겠죠. 18번은 자, 얘는 합차인데 자, 이거 합차, 이거 합차 따로따로 가셔야 돼요. 맞죠? 느낌이 다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곱을 하니까 3-1 2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여기는 마찬가지로 제곱을 하게 될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 2의 3제곱이에요. 맞죠? 그래서 1제곱 2의 1제곱 그럼 얘는 사실은 뭐 합차를 할 필요 없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정답은 우리가 6이라고 깔끔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9번 가겠습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이 녀석 알려줬고요. 자, 이 녀석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요. 이거를 2개 더하든 이거를 빼든 이거를 곱한 거 이렇게 총 3가지 정도에 대한 힌트가 나오든지 구하든지 할 건데 이용하든지 근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크기가 똑같으면 참고로 이거 2개를 곱한 거는 이쁜 숫자가 나와요. 맞습니까? 굉장히 이쁜 숫자가 나와서 그 2개 곱한 거가 무슨 값이냐라는 걸 안 알려줘도 우린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알아낼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숫자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제곱을 하면 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제곱을 일단 하고 원상복귀 시키는 스타일로 가시면 되겠죠. 즉 한마디로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일단 제곱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중간에 나오는 건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고요. 거기다 2를 곱한 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변형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1번이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럼 얘는 3의 제곱 9에다가 2를 빼니까 1번 정답은 7이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곱셈거지 변형에서 계속 했던 건데 지수가 분수꼴로 나오는 신상인 상황을 펼쳐지는 거죠. 자 얘는 1번을 알았으니까 풀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다. 바로 갈게요. 1번에서 나온 것처럼 이거에다가 제곱을 하면 분명히 나오기는 할 거다. 근데 두 개를 곱한 거 1 거기다 2를 추가로 곱한 2가 나오는데 그걸 죽여버려야 2번의 식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죽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7에 49에다가 2를 빼니까 47이 되겠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얘는요 자세히 보게 되면요 2분의 1의 3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3제곱 2분의 1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맞죠? 아 얘는 저 2분의 1짜리 지수를 3제곱 공식으로 곱셈 공식 변형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랜만이라서 쌤이 다시 한 번 더 적어줄게요. 3제곱을 곱셈 공식 변형으로 이용한다. 그 말은 3제곱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고 자 원래 플러스 3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3 a, b에 a 플러스 b를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이건 좀 뭐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요.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요놈의 3제곱에서 변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1이고요. 자 마이너스 3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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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연스럽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3이니까 27이 되겠고요. 9을 빼게 되니까 정답은 18입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10변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븐형 이거를 그냥 아무 고민도 안 할 겁니다. 그냥 3제곱 할 거야. 한번 해볼게요. 자 3제곱 하면 어떻게 되냐면 a 3제곱이 될 거고요. 이거 3제곱을 하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개로 곱하면 1인데 3을 추가로 곱한 거에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너네가 이 식을 봤을 때 이게 뭔가 걸리적거리잖아. 맞지? 이걸 가지고 뭔가 대입하기엔 좀 거시기하고 그러면 어차피 a에 대한 식에 대해서 표현할 거면 이거 a야. 자세히 보시면 이거 a라고. 알겠죠? 그러면 a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거 더 이쁘게 만들게요. 2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a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분수가 하나 남기 때문에 맞죠? 2를 싹 다 곱하게 되면요. 자 2a 세제곱에 플러스 4 플러스 2뭐지 2곱했죠? 이렇게 6이 2가 되겠고 싹 다 넘기게 되면 2 세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는 뭐다? 0이 되어버려. 자 개수를 잡아 개수 어? 바로 나왔네? 바로 나왔네 얘들아? 5 마이너스로 넘기면 플러스 5까지 이 부분이 여기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5가 되고 5 더하기 오니깐 정답은 10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에서 아까와 같은 거는 연습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을 연계돼서 다 찾아야 되는 거지만 이제 너네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걸 찾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너네가 이제 바르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느냐 저걸 가지고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찾냐 지금 주어져 있는 2분의 1자리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 제곱을 한 거에 변형을 좀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겠죠. 맞죠? 하다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건 알 거예요. 여기에서 같이 중간에 그걸 죽여야 되니까 플러스 2를 갖고 죽인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다 1 놓고 하게 되면은 2랑 더하게 되면 몇이다? 3이 되는가?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 구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뭐합니까? 저 새끼를 이제 드디어 구하기 위해서 변형합시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요 방금 구한 요 녀석을 세 제곱을 하시면 되죠. 일단은 일단은 세 제곱하고 자 이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플러스 3자리가 나올 거예요. 앞쪽에 곱해지는 거 그럼 얘를 죽이니까 여기만 보호 바꾼 거야. 괜히 여긴 바꾸면 안 된다. 알았지? 얘는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을 대입하게 되면 27 빼기 9가 되니까 앞전에 답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18이 정답이다. 하시면 되겠다. 20번도 똑같아요. 할 거 좀 많은데 2분의 1짜리 알려주고 요거 찾아라. 요거 찾아라. 찾을 거 더럽게 많네. 맞지? 할 거 되게 많아요. 두 개 다 해야 돼요. 자 이 녀석은요 저걸 세 제곱하면 나오긴 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요 녀석은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자 이거를 세 제곱한 거에서 유래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중간에 플러스 짜리 나옵니다. 분명히 중간에 이걸 죽여야 됩니다. 물론 본질적인 건 바뀌지 않아야겠죠. 괜찮죠? 자 밑에도 그냥 바로 갈게요. 자 밑에는 아 나 진짜 두 번 거쳐야 돼. 두 번 거치는 거 느껴지시죠? 자 이 녀석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1제곱 플러스 요거 찾아야 돼요. 자 이거는 저놈을 제곱한 거에서 나올 겁니다. 두 번 정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좀 귀찮습니다. 얘는 중간에 하는 게 2가 나오죠? 그냥 죽여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윗대가리 먼저 한번 대입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4를 세 제곱하면 64가 되고요. 4, 3, 11을 하게 되면은 윗대가리는 5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따가 대입을 할 거고요. 자 아래쪽에는 이제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4, 4, 16에다가 빼니까 한 14 정도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 알았어. 자 이제 뭐해야 돼? 제곱 자리를 또 해야 돼요. 자 갑니다. 이게 무슨 로그아사 문제죠?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제곱해서 중간에 나오는 2를 뺀다. 아휴 정말. 자 14를 제곱하게 되면 196 정도 맞죠? 그래서 196에서 2를 빼는 거니까 얘는 194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아래쪽에 대입하고 얘는 위쪽에 뒤쪽에 이제 2하고 3이 있기 때문에 각자 197 하시고 54 해주시면 되는데 5로 나눠질 것 같아요? 아 안 돼요. 그냥 이대로 정답을 쓰시면 되겠다. 별거 없습니다. 자 그냥 고민도 하지 마세요. 뭐하고 싶어? 그냥 3제곱 하세요. 아우 선생님 여기 2에 지금 2가 다른데 어떻게 그냥 하세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냥 3제곱 해. 3제곱 하시고 자 3제곱 하겠습니다. 자 요 새끼 요 새끼 자 이거 3제곱 하면 4가 되고요. 요거 3제곱 하면 2가 되고요. 맞죠? 자 중간에 분명히 3이 있을 것이고요. 2개를 곱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2개를 곱하려고 봤더니 3분의 1이 똑같네요. 그러면은 알맹이끼리 곱하겠네요. 그러면 8의 3분의 1제곱이겠네요. 근데 8은 2의 3제곱이니까 2겠네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어 치시고 아시죠? 아까 스타일. 자 저거 그대로 적기 보다는 그냥 X라고 적어주는 게 초할금. 알겠죠? 자 그러면 X 3제곱에다가 자 2개 더 넣으면 6이 되겠고요. 탕탕탕 곱할 되니까 6X가 되겠다. 자 근데 뭔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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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만 넘기면 얘 밖에 남지 않는다. 정답은 6이 되겠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2X제곱이 5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2X라는 지수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니네가 적어도 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 자세히 봤더니 X X 마이너스 X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저 녀석을요. 우리가 2X라는 지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거나 이거를 만들거나 이거를 만들거나 이거를 만들거나 이거를 만들거나 이거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주면은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자 2X제곱을 제곱하면 얘고 3제곱하면 얘고 4제곱하면 이거고 마이너스 2제곱하면 이거고 마이너스 2제곱하면 이거고 마이너스 3제곱하면 이거니까 맞죠? 지수를 이런 애들로 구성을 하게 만들 건데요. 자 만드는 방법은 약분 혹은 통분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우리는 약분하는 것만 배웠죠? 분수끼리 통분할 수도 있고요. 약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뭔 개소리냐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전부 다 이거 싹 다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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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됩니다. 자 왜 얘를 곱할 생각을 했을까? 쌤 머릿속에 2X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얘는 사라지니까 얘도 사라지니까 알겠어? 그러면 아래쪽에는 A의 2X제곱에 플러스 1 A의 2X제곱에 마이너스 1 그럼 뭐하면 돼? 대인만 하면 되겠다. 어우 선생님 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안되잖아요. 밑에다가 똑같이 다 곱했으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같은 값이야. 맞습니까? 형태만 우리가 원하듯이 조절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대인만 하면 되겠죠. 6분의 4니까 약분하게 되면 정답은 3분의 2가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제도 다 될까요? 똑같을까요? 똑같겠죠? 자 3XX A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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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내가 원하는 거 나왔죠? 4X제곱도 구할 수 있다. 저놈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X제곱 자 저놈을 마이너스 2제곱 하면 되는 거니까 대입하세요. 5 더하기 1 5 더하기 1 5의 제곱 25 플러스 5분의 1 됐습니까? 그러면 뭐 통분해도 되고요. 저는요. 여기다가 싹 다 5를 또 곱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분수가 있어서 꼴도 못 치잖아. 이거 30 얘는 125에다가 1 더하니까 122 약분 되죠? 3으로 약분 2로 약분 5분의 21이 정답 자 볼게요. 상관 자 지금 13의 X제곱이 27이고요. 117의 Y제곱이 81이다. 자 그러면 X분의 3에다가 Y분의 4를 지금 뺀 값이 뭔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하나 질문하죠. 자 X분의 4하고 Y분의 4 X랑 Y가 저기에서는 지수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지수에 있죠. 그러면 이거 결국은 뭐야? 지수의 계산이란 뜻 아닐까? 맞잖아요. X 다 지수 거잖아. 맞죠? 그럼 지수의 계산이야. 이거 지수의 계산. 그러면 뭔 뜻이냐면 지수를 X분의 3으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수가의 X가 있기 때문에 X에 관련된 X분의 3이 지수 겁니다. 그러면 X분의 3이라는 지수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또 Y분의 4도 지수로 만들건데 자세히 보면 여기 X를 역수에 대는 거 막 보여요? 그럼 난 뭐 할 것 같아? X분의 1을 좌우에다가 곱해주시고 Y분의 1을 좌우에다가 일단 곱할게. 아무 고민이 안 하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3의 3제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의 X분의 3제곱이라고 할 수 있으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지수가 X분의 3이 만들어졌다. 괜찮죠? 자 이게 만약에 운이 좋아서 3제곱이니까 되게 쉬운 건데 없다면 만들어주고 원산 복구시키는 방식 알죠? 마찬가지 자 이거 3의 4제곱이에요. 맞죠? 여기 4 있잖아. 기가 막히게 Y로 약분을 해도 싹 다 나와요. 나왔잖아. 됐어요? 그러면 지수를 만들었어. 이제는 지수의 빼기를 만들려면 밑이 똑같네. 땡큐! 뭐 하면 돼? 나누면 되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랑 해야 약분 될 거예요. 9, 3, 27이니까 한 9 정도 되겠네요. 9분의 1은 3의 X분의 3 빼기 Y분의 4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는 거 만들어져는 거 만들어져는 거 지수를 만들자. 지수의 계산으로 만들자. 지수끼리 빼기를 할 거다? 어? 그러면 X분의 3이라는 지수를 갖고 있는 새끼가 Y분의 4를 갖고 있는 지수를 갖고 있는 새끼를 나누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지수 계산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3의 거듭제곱 만들 거니까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서 정답은 몇이다? 3분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들어볼게요. 자, 2제곱에 관련된 게 2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2라고 나와도 플러스 1을 만들 수도 있고 플러스 4도 만들 수도 있고 니네가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다 X 다 곱할게요. X 다 곱하면 X 제곱 될 것이고 플러스 1 될 것이고 X는 4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제곱 될 것이다. 괜찮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제곱 하면 되는 거니까 6에 마이너스 2제곱 하면 6분의 1인 건 당연히 알 거고 맞죠? 얘는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뭐 36분의 1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6 정도 쓰시면 되겠고 자, 6하고 3분 36이 있어서 36, 36 곱할 거야. 알겠지? 자, 36 곱하면 6 남고 36 될 것이고 1 남고 216, 좋아요. 그러면 42분의 마이너스 215 정도 될 거다. 약분 되나, 이거? 안 되죠? 이대로 전답하시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고요. 약간 조금 이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녀석은요. X 제곱이 2다라고 만들어주시고요. 다 만들어줄게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2X 제곱 하니까 4X, 마이너스 2X, 6X, 마이너스 6X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3X 제곱, 3X 제곱, 3X 제곱 싹 다 볼게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 선생님, 저는요. 3의 마이너스 X 제곱 곱할래요. 그럼 생각 없어요. 편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양수단, 선생님은 그냥 양수 곱할게. 3의 X 제곱 다 곱하면 왜 이렇게 나오겠죠? 왜 이렇게 쉬운 거야? 그러면 이거, 2잖아. 3분의 1 쓰시고. 2까지 더해서. 자, 이거 제곱하니까 음, 4고요. 음, 이거는 6 수치 아니까? 이게 되고요. 2, 2, 2 싹 다 곱하게 되면은 6분의 8, 빼기 1이니까 정답은 6분의 7이다. 가시면 되겠죠. 자, 24분 같은 경우는요. A, X 제곱 자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테니까 조금 저 녀석들을 싹 다 이쁘게 만들어주는 스타일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요. A, X 제곱을 다 곱할게요. 여기만 곱할게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A, X 제곱 싹 다 곱하면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음, 이거 나오겠죠? 알죠? 자,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이게 반정식인데 지금 2X 제곱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의 2X 제곱이 뭔지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얘를 곱해줘서 당장식으로 푸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A의 2X 제곱 몇이다? 3이다. 근데 X 제곱을 어떻게 만들어?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X 제곱을 루트 씌워서 루트 3이 정답이다. 어차피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문제는요. 뭐 4X 제곱과 9의 Y 제곱과 6의 Z 제곱이 똑같은 건 알지만 어떠한 숫자는 같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쌤은요. 이것이 전부 다 K라는 것과 똑같다. 라고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4의 X 제곱이 K고요. 그 다음에 9의 Y 제곱도 K고요. 그 다음에 6의 Z 제곱도 K다라는 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지금 X, Y, Z가 있기 때문에 X, Y, Z는 다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의 계산으로 가자 라는 얘기죠. 그러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2라는 지수를 만들어 듣겠습니다. 일단 나눠, 일단 나눠, 일단 나눠 그러면 X분의 1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Y분의 1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Z분의 1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Z분의 1이지 Z분의 2는 아니잖아요. 지수는 변형하기 쉽잖아. 어떻게? 제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들기 쉽다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계산을 봤더니 두 개는 더하고 뺀다는 얘기는 두 개는 곱하고 얘는 나누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곱하면 36, 나누면 1, 땅땅 K, 2 분명히 저식이 나올 건데 느낌적으로 딱 0 같은 느낌. 알겠죠? 이게 뭐가 돼야 돼? 0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